자막 by 홍조 여기 어디냐면 어우 깜짝이야 여기 어디냐면 홍수학당 1회 우리 눈물 바다가 될 거야 어? 사슴방 내 방이다 사슴방이라 제 방인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장미도 방인 줄 알았는데 사슴방이 장미도가 아니라 이민호가 있는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학교 구경을 좀 시켜줄게 강아지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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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 되게 싸놨네 여기까지 인사하려고 했을 뿐인데 원래 강아지들이 나 좋아하는데 뭐예요? 아 이거? 네 꽃사슴 눈웃음으로 내 마음을 녹용 어? 카피 좋은데? 꽃사슴 눈웃음으로 내 마음을 녹용 이거 뭐 열어봐요? 네 네 네 네 오 어 이거 칠하면 돼요? 그냥 칠하는 거야 알아서? 네 오 우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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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 그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저 위기탈출 런번에서 봤어요 어 따가워 따가워 뭘 마시겠어요? 어떤 경우를? 1번부터 써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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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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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따란탄따란 따란탄란 깜짝이야 불을 감추었다 3번 2번 코로나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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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공부 제일 못하는 반찬 통각 5번 2번 2번 여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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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대감. 예. 예. 어쩐 일이오? 이 늦은 시간에.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건 아니요. 이리 오너라. 슬랩스틱 일이오. 슬랩스틱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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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도 많이 먹어. 네. 드라마 촬영하면 이때가 제일 출출할 때 아니에요. 와. 와. 이때 우리가 딱. 간식사를 딱. 살들 어울리네. 영광입니다. 제사는 살들 내용인가? 제사는. 다 외웠습니다. 자 가자. 고맙습니다. 저기. 해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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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, 너 많이. 많이 loots 해. 한번 Lord心им 한 번 조금 부탁Yeah. 그래도 Первая는 요즘. 어딜 prote자 이sanία. 덕분에 너무 많은 desired." 고맙습니다. 오늘도 안 묶te. 간식이 났 Once Buongiamo. 진짜 으 etc, 오랜만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배역을 딱 받아서 연기를 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연기의 꿈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아이돌로 시작을 하면서 연기의 꿈이 잊혀지고 가수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연기를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기는 나에게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딱 하니까 더 잘해보고 싶고 막 시작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박우비 파이팅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